두 개 다 세금은 의사 없네 자 제가 골든포테이트버거가 양이 합쳐서 행복의 나라 함박버거를 시켰어요 되게 뭐라고 해야되나 별로 대충만 느끼는거지 한번 보여줘야지 케찹도 줬어 케찹을 왜 줬지 너 먹으라는건가? 함박버거라서 원래 이게 치즈버거 느낌인데 열어서 보여줘 우와 대충 만들었어 2천원이에요 치즈버거는 피클이라 들었는데 피클도 없어 함박버거네요 함박버거 너무한거 아니에요 치즈버거 어때 치즈버거랑 비교해서 그 케찹은 뭐지? 함박 함박 소스가 묻어졌어 탁투넨 치즈게 치즈버거는 케찹맛이 잘하거든 잘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함박 소스 맛이거나 느끼 느끼합니다 오케이 이거 싫어하잖아 원래 김치를 좋아하게 하잖아 같이 가지고 먹어야지 오늘 두개 다 두개 다 세금해서 억압